저는 기타를 좀 쉽게 치자주의이기 때문에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어려운 코드를 잡는 입장에서 쉽게 치자주의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켄지입니다 오늘은 카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카포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게 헷갈려서 잘 못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어떻게 쓰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그리고 굉장히 단순하게 음높이를 낮출 때 사용한다 혹은 어려운 코드를 쉽게 잡으려고 한다 그래서 카포를 쓴다라고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카포를 쉽게 쓸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카포를 쓴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려운 코드 예를 들면 A플랫부터 시작하는 코드다 라고 하면요 시작부터 A플랫, D플랫 모두 바레코드로 연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코드 완전히 난해하고 어려운 코드부터 시작하는 그런 류의 코드라고 하면 특별히 바레코드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카포를 끼워서 코드 폼 자체를 어려운 바레코드를 잡지 않고 쉬운 코드로 바꾸는 거죠 좀 어려운 코드를 잡는다고 했잖아요 어려운 코드를 잡는데 어려운 코드를 카포를 끼워서 쉽게 바꾸는 건데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원음 높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쉬운 코드로 연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카포를 쓰기 때문에 이제 운지가 쉬워지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동일한 음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음 높이를 조절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음 높이를 조절할 경우라면은 음 높이가 너무 높아서 예를 들면 너무 노래를 잘해서 남자들이 따라 부를 수 없는 노래 여자들이 따라 부를 수 없는 노래의 킷 혹은 남자가 여자 노래 혹은 여자가 남자 노래를 불러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게 좋은 김을 해야 돼요 음을 두음 세음 낮춰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면 꼭 바레코드를 잡아야 되는 경우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레코드를 잡기가 불편해서 거기 또 카포를 대서 이제 연주를 하게 된다라는 그 딱 두 가지 개념으로 일단 머릿속에 잡아 두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은 그 카포라는 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조 옮기는 것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선 개방연부터 한번 볼게요 개방연은요 맨 앞에 뭐가 있죠? 상현주가 있습니다 이 상현주를 기준으로 두셔야 됩니다 이 상현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C키, D키, E키, G키, A키 다섯 가지 키입니다 나머지 이제 F랑 B키의 경우에는요 카포를 사용해서 쉽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일단 제외로 하고 C, D, E, G, A키의 근음 위치가 어딘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프렛이 있을 경우에 개방연 위치에 근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키, A키, D키의 경우에는요 개방연 줄에 근음이 위치해 있고요 G키랑 C키 이 두 가지 키의 경우에는요 어때요? 3번 프렛에 위치해 있습니다 3번 프렛에 근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지금 생각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즉 만약에 우리가 카포를 끼우게 되면 이것과 동일한 양상으로 코드를 잡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현주에 카포를 끼우면 어때요? 카포를 끼운 자리에 근음이 3개가 위치합니다 뭐냐? E코드 근음, A코드 근음, 그리고 D코드 근음을 위치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카포를 끼운 상태에서 3칸 앞으로 오면 G키, 그리고 C키의 코드들을 연주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즉 그러니까 카포를 이렇게 딱 끼웠을 때 끼웠을 때 총 5가지 위치의 코드 근음 위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좀 이해되셨죠? 그러면 카포를 끼웠을 때 이렇게 5군데의 코드 키의 위치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면 실제 예로 E플랫 곡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E플랫 키라고 하면은 근음이 어딨냐면 여섯 번째 칸에 있습니다 6번 줄에는 근음이 없고요 그리고 5번 줄에 6번 프렛에 근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음을 치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A키를 누른 방식으로 발의 코드를 잡아야지만 시작부터 이 코드를 쳐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어렵죠 여기서 나오는 코드들은 전부 다 다 난이도가 엄청 높아요 숙련되신 분들이 아주 익숙하게 칠 때 연주를 하실 수가 있게 될 텐데 그것도 난이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타를 좀 쉽게 치자 주의이기 때문에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어려운 코드를 잡는 입장에서 쉽게 치자 주의이기 때문에 코드 움직임이 좀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카포를 한번 사용해 보는 겁니다 카포를 쓸 때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지 아까 나왔었죠? E플랫이라는 근음이 있잖아요 지금 그 코드보다 하나, 둘, 세 칸 뒤에다가 놓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세 칸 뒤에 놓으면 어때요? C키 코드 진행으로 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E플랫 코드 진행이 갑자기 C코드로 바뀌게 돼요 갑자기 C코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C코드로 그냥 이 상태로 C코드로 치면 노래들을 칠 수가 있게 돼요 실제로 노래 보시면 아이유 반편지 같은 노래 보시면 이 노래가 E플랫 노래인데요 E플랫이 아니라 C코드로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C코드 C코드로 칠 수 있으면 그래도 좀 쉽겠죠? E코드로 치면 좀 쉽게 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C코드로 치면 그나마 쉬우니까 E플랫보다는 당연히 쉬우니까 C코드로 바꿔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3프렛에서 카포를 끼웠죠? 그렇지만 이거를 6프렛에서도 끼울 수 있어요 6프렛에 한번 딱 꽂아 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A코드 모양의 운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A키로도 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감을 잡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카포를 근음 위치에다가 딱 꽂아 두게 되면요 개방형 코드폼을 저희가 개방형에서 썼던 그 개방형 코드폼의 운지들을 다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꼽아놓고 보니까 어때요? A코드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반편지는요 A키의 진행으로도 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카포를 사용해봤는데 좀 정리가 되셨죠? 근음의 위치를 딱 찍어놓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 녀석을 C코드로 칠지 A코드로 칠지 카포를 딱 그 근음 위치에 딱 찍으면 A코드폼으로 칠 수 있게 되고요 이 C킥이 있는 그대로에서 뒤로 세 칸 가서 카포를 딱 찍으면 C코드로도 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 근음의 위치는 바뀌지 않아요 이 위치는 그대로 있는데 카포를 집어놓음으로써 이 녀석의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카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다이어토닉 코드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좀 잡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지금 악보 보이시죠? E플렛으로 되어 있길래 어? E플렛이면 이제 그 근음은 위치는 아닐까? 예 3플렛에 코드를 끼웠어요 근데 코드는 어때요? 코드는 바뀌지 않아요 코드는 악보에는 E플렛으로 적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적혀 있으면 카포를 쉽게 치고 싶어서 카포를 꼽긴 꼽았는데 악보를 보고는 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뭐예요?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미 E플렛키로 쳐야 되는 거를 A코드 혹은 C코드 폼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거는 악보에는 그렇게 적혀요 C코드로 악보가 적혀 있지 않잖아요 A코드로도 적혀 있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요 카포를 쓰면서도 동시에 코드 좋은김까지도 같이 적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카포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을 한번 들어보셨는데 좀 쉽지는 않으시죠 이건 카포는 많이 써보셔야만 조음기 많이 해보셔야만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카포에 대한 좀 더 쉬운 그런 연습 방법들은요 계속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열심히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요 다이어토리 코드 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